사람에게는 의, 식, 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본이고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는 음식도 같이 전파를 합니다. 한류가 식상한 단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한류로 인해 한국의 식문화도 많이 전파되고 또 한국을 알리게 되는 매개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김치를 한국 음식으로 알듯이 다른 많은 음식도 더 알려지고 보편화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은 한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객관적 의견을 묻는 글이고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대부분은 호평을 합니다. 별거 아닌 주제 같은데 이 게시글에 내용을 더하는 게시글이 많고 이슈인 주제라서 번역해봅니다. 다음은 내용과 댓글입니다. 몇 개의 추가된 게시글을 읽어보니 내용은 대만과 비교하여 더 위생적이다. 대만 길거리 음식과 비교. 반찬이 종류가 다양하고 무료이다. 자신이 먹은 것 중 소개되지 않은 한국 음식과 그 안에 재료 및 음식평들이 추가적 게시글들이었습니다. 돌솥 비빔밥, 해물파전, 떡볶이, 한국치킨, 한국식 바베큐, 삼계탕, 김치, 부대찌개 등 최근 몇 년 한류의 영향으로 대만에는 한국 레스토랑이 많이 생겼다. 그 음식점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이든 아니면 대만에 와서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음식이든지. 한국 요리 당신들에게 진심으로 맛있나요? 댓글 매콤한 양념이 가득한 돌솥 비빔밥 히엣 한국 치킨과 부대찌개는 정말 맛있어. 나는 떡볶이를 정말 정말 좋아해. 나는 그 다양한 반찬들이 좋아. 나는 고기에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 후 쌈을 싸먹는 걸 정말 사랑해. 불판에 굽는 고기와 전 너무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정말 맛있어.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국 요리 진짜 맛있어. 음식점에 따라 맛이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요리에 만족해. 한국식 맛은 정말 훌륭해 고기와 김치를 같이 구워 먹으면 히엣 한국 치킨 정말 훌륭하지 물론 잘 튀겼을 때지만 모두 다 맛이 좋고 중요한 점은 한식이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거야.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해외에서 원래 더 비싼데 한식이. 새로운 스타일의 한국 음식은 대부분 별로였어. 새로운 스타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퓨전인지. 너무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야채에 쌈을 싸서 먹는 구운 삼겹살. 해물파전은 괜찮아. 다른 소스, 고추장이나 된장을 말하는 듯. 가 들어간 음식들은 평범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반찬을 배부를 때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다면 해산물을 먹어 아마 횟집의 반찬들을 말하는 듯. 순두부찌개 맛있어 히엇. 내가 가는 식당은 진짜 한국인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나는 지금 먹고 있어 히엇. 부대찌개의 치즈는 맛있는데 다른 건 별로고 한국 치킨은 처음 몇 집은 너무 맛있는데 먹을수록 너무 느끼해. 으으, 입맛이 좀 특이하네요. 느끼한 걸 싫어하는데 부대찌개에선 치즈만 좋아하고. 부대찌개는 원래 미군부대에서 남은 음식을 먹기 위해 만든 거야?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먹은 김치들은 맵기보단 짠맛이 더 강했기에 난 별로였어. 하지만 다른 음식들은 괜찮았어. 특히 고기집에 가서 진짜 맛있는 떡볶이를 먹은 적이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특이하네요. 고기집에서 고기가 아니라 떡볶이가 안 잊혀진다니. 한국 치킨 말고 다른 음식은 이미 10년 전부터 유행난 거 아니야? 한국에서 진짜 김치를 먹어봐 대만에서 파는 김치랑은 비교불가야? 한국 음식은 다 휘젓거나 섞어 먹는데 그걸 먹는 걸 보면 사람이 먹는 건지 걔가 먹는 건지 모르겠어. 난 한국 갔을 때 떡볶이 먹어봤는데 좋았어. 근데 다른 건 다 별로. 난 이해가 안가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식을 좋아하는지. 따개비 칼국수에 김치 정말 최고야. 아 미안해 일반적으로 해외 관광객들은 이걸 먹을 수 없어. 따개비 칼국수 저도 못 먹어봤네요. 윙크 맛있어. 삼겹살에 된장찌개에 떡볶이. 반찬들도 맛있고 제가 예전에 중국 살 때 느낀 건데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한국 고기집들이 떡볶이를 많이 팔았습니다. 메뉴의 하나로. 그래서 떡볶이가 알려지는데 한몫한 것도 있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대만에 있는 한국 음식점들의 음식은 맛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탕을 넣어서 본연의 한국 음식 맛을 망쳐버렸어. 대만에서 파는 김치는 진짜 한국 맛이 아니야. 짜장면도 서울에 비해 너무 떨어져. 갈비탕 갈비탕 손해장탕 게장 새우장 한국회 등등 한국 음식 종류는 진짜 많아. 다만 대만에 와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음식들만을 파는 거야. 의족발 닭발 장어구이 등 한국에선 뼈를 발라내고 깨끗하게 팔 수 있지만 대만에서는 비용 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비용 면에서 것은 아 이 것